태식타이사 태식아.. 어떻게 한번 가보겠어?? 태식이는 좋아하는 생선 친구들.. 생선 친구를 구해라! 오! 들어가려고? 우와! 무서워! 아직 무서워? 들어가봐, 태식아! 바시락거려서 무서워? 어떻게 하지? 우리 태식이 어떻게 하지? 저 생선 친구를 어떻게 하지? 구해줘! 구해줘, 생선 친구 구해줘! 정확히 보이지? 너무 멀어서 무서워? 갑자기, 갑자기 똥 싸고 싶어? 아니야? fart 우와! 우리 태식이 용기 있다! 콜콜콜콜! 우와… 우리 태식이 용기 있다~~~ 엄마가 좀 더 깊이넣어볼게 lágr Adams 나오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